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치즈를 엄마 이 후라이팬에다가 갖다 내면은 갖다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로고싱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치즈 엄마 됐어? 아직이야. 아니, 진짜. 아직이야. 게다가 우리 동생을 먹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궁중이 찍힌다. 엄마 됐어. 응. 오븐을 탔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얇게 얇게 찍고 올게요. 주루루루루. 자. 아, 그냥 가로. 오우, 무서워. 오늘도 게스트가 없으면 왔어요. 오우, 무서워. 탈 것 같은데? 응, 탈. 탈. 탈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봐, 일단. 탈 것 같아. 오마이갓. 망했다. 아, 계속 지어줘야 되네. 근데 이건 안 먹을래. 이건 안 먹을래. 응. 이건 안 먹을래. Klima는 무리간을 먹기 싫은데. 콩고가 안 먹을래. 이거는 안 먹을래. 이것은 안 먹을래. 나도 응 근데 나도 끝? 아니야 아직 다 안했어 다 된거야 이게? 어 괜찮아 아 그냥 해 계속 응 그렇지 알았어 아 뜨겁겠다 아까 전에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치즈로 먹고 왔어요 이거 엄청 맛있었는데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린거하고 지금 홀